시청자분들 좀 도움을 청해야겠다. 시청자분들 이거 제목 뭘로 해야 될까요? 깨고 보니 모질이 내가 알고 보니 세계 최강. 아니 캐리니 진심이에요? 왜요? 제목 좋잖아. 뭐야? 모질이었던 내가 블랙옵스를 해보니까 세계 최강? 아니 저번에 내가 그걸 봤거든. 뭐? 자고 일어났더니 여고생이었던 내가 48세? 이거 봤거든. 뭐? 오 좋은 일이야? 뭐 좋은 일이야? 나오다. 하나 사방구십. 두 개 사방구역. 마이콘! 불면! 셔을 벌어 없게. 하하하하! 봉하호크! 카이 방! 뽑아! 뽑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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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다. 하하! 53능력verse 할기위기 어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수고하십니까 여기 하나 있어, 정말 감각이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한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하나 더. 하나 더 기절. 하나 더. 가자, 곧 galera? 한글자막 by 한효정